네, 제가 오늘은 회전이 쉬워지는 작은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회전이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어, 진달래 아나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스윙을 할 때 회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오늘 이 레슨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치고 거기서 멈춰서 너 왜 회전을 안 하니? 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회전을 하면 방향이 잘못될까 봐 거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달래 아나운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레슨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저희가 영상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임팩트 포지션에 대한 포커스가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을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뒤에서 공을 받쳐놓고 칠 때까지는 뭔가 임팩트가 강하게 공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차이지만 회전을 어떻게 하면 내 골프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왼발의 움직임이에요 왼발의 움직임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로우 핸드캐퍼들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공 칠 때 보면 그냥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잘 보세요 스윙을 할 때 클럽이 올라가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피니쉬를 잡으면 대부분 왼발 자체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발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왼발의 움직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클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쳤어요 근데 왼발을 잘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발 자체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피니쉬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미스샷이 나거나 몸이 막히는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발을 고정시켜 놓고 그냥 이렇게 발을 그냥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골반에 회전도 안 돼 있고 발바닥으로 지면에 그냥 계속 고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을 쉴 때 지금 회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항상 회전을 잘하게 되면 방향성이 좋아져요 근데 방향성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공을 친다는 거는 코스를 공략할 때 거리를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이 좋아지고 회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거리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클럽을 몸 앞에다 이렇게 놔두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갈 때 왼발의 움직임이 다운스윙을 가지고 갈 때 보면은 그냥 왼발로 밀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체중이 백스윙 턴에서 살짝 앞쪽으로 지금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약간 내려올 때 몸의 움직임이 약간 팔자식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다시 제자리에서 들어오는 이미지인데 지금 공을 쉴 때 여러분들께서 체중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옆으로 그냥 밀어놓으세요 지금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은 몸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면서 임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놓다 보니까 나는 왼쪽으로 체중을 충분히 보냈는데 라고 했을 때 잘못된 체중을 보냈을 때 왼발의 움직임은 잘 봐보세요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발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맥스윙 탑에서 발바닥이 진짜 실제로 스윙을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 많으세요 나는 뭔가 몸이 유연하지가 않아 근데 발바닥을 고정을 시켜놓고는 회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딱 붙어있네요 제가 지금 몸이 다 안 돌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맞춰 쳤는데 발바닥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몸의 움직임을 다 못 가져간 거고요 똑같은 스윙 스피드를 가지고 공을 치더라도 발바닥의 움직임이 가져간다고 하면 클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이 좀 회전이 되니까 오히려 몸이 제가 빠지는 느낌을 좀 가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임팩트 포지션 때는 발바닥의 체중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지금 발바닥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팔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갈 때 그냥 옆으로 미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체중 자체는 대각선 앞쪽으로 살짝 밀어놨다가 반대로 회전이 되면서 피니시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발의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팔자를 움직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누르고 회전하고 다시 터널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이미지를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진짜 그 투어에서 보는 선수들이 백스윙 탑에서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그냥 정말 빠르게 공을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발 자체를 좀 빼고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임팩트 때 심전달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약간 팔자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와닿네요 근데 이 동작이 정말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을 치면서 약간 좀 점핑을 하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발바닥의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발바닥의 움직임 그리고 이 왼발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거리의 차이나 아니면 정확성의 차이도 충분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스윙 연습을 하실 때도 체중을 내가 왼쪽으로 좀 느끼면서 그 다음에 회전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깔끔하게 스윙이 한 번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시합 경기 토너먼트 시합을 보게 되면 선수들의 움직임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지선 프로가 코어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축을 많이 잡아놓고 쳐요 근데 제가 오늘 레슨 해드리는 거는 왼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바닥을 한 번 봐보세요 발바닥이 고정돼서 공을 치는 선수가 정말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 보시면 아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바닥을 이렇게 유심히 왼쪽 발을 잘 보는데 발이 돌아가는 선수들이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의 회전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왼발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가장 좋아요 buktat 미 full 뭐 뭐 뭐 뭐